아, 대충 기도만 하면 우리 다 천국 가는 거야? 아, 씨X, 그럼 나도 기도해야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희는 오늘 힘을 합쳐 많은 인간들을 주님 곁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인간들을 주님 곁으로 보낼 수 있도록 힘을... 조용히 좀 해. 나? 아니면 저 인간? 마음을 부러워주는 것 같네요. 또는 더워진 것 같은데요. 또한 이것을 길렀어느라고 부르는 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우리에게 가고 있는 건 아니다. 저는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Бог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는 우리 한 팀으로 모여서 담은 사람에게 그들에게 그들에게 이뵐라 널 주님과 함께 그리스 sound Kore하게 그들에게 주인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예쁘다. 더럽다. 도저히 우리를 참여하니... 왜 이렇게 주의가 지는 걸까요? 내가? 그니까요? 모든 사람. 아멘 브라이페 아, 우리에 영원히 가고 싶어. 내가 너무 주의면 제가 도와. 우리 함께 함께하는 팀을 위해 많은 사람을 보내는 것이다. 제발, 우리에게 많은 사람을 보내는 것이다. 이제는... ...저는? ...나... ...내가? ...나... ...나... 아 아 아 물고기 바람도 아이고 아이고 주아 오늘 다음 힘을 감히 많은 사람을 자체 부담 ります 이것이 부담 전 여전 주아 부담 주아 여전 나 도 기 二人とも。 二人とも。 Pójdziemy do nieba, jeśli będziemy się modlić? A chuj tam też się pomodlę. Panie Boże, pracowaliśmy dziś zespołowo, by wielu ludzi posłać do Ciebie. Dopomóż, abyśmy ich więcej do Ciebie wysłali. Cisza. Ja? Krasnko? No, wie? Tak. O Boie. Achecamy do Ciebie? Achecamy do Ciebie, chęcamy do Ciebie? Padre. Achecamy do Ciebie. Panie Boże, pracujemy w equipe, zlewamy dużo ludzi do Ciebie. Panie Boże, pomysłu naszyłamy do Ciebie. Panie Boże! Panie Boże! 여러분! 지키지 마яг. 내가, 그렇지. 그러면 둘이 미친. 할 수 있도록. 식비리즘으로에 나는 진심해서 나는 피곤하다고 말하네. 나는 그래서 아무리 부른들 오늘 더 잘 멋진 곳에 누가 더 열심히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네, 다행히는 우리에게는 그럼 제가 축하할게요 우리의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을 일으켰고 우리의 하나님을 통해 제발,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누구고? 지금 누구고? 지금 누구고? 지금 누구고? 저 둘이 형이?